지난 16일 강서구청 5층 협업북카페에서 제2기 강서 SNS 서포터즈 위촉식 및 간담회가 열렸습니다. 이날 열린 행사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위촉된 서포터즈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와 함께 간단한 간담회와 기념촬영도 진행됐습니다. 한편 이날 위촉된 제2기 서포터즈는 총 20명으로 대학생, 직장인, 주부 등 다양한 연령대로 꾸려졌으며 앞으로 2년 동안 구청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지역 내 각종 행사를 비롯해 구민생활과 관련 있는 다채롭고 생생한 소식을 전할 계획입니다.